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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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회 바이어 대표로 참석해 주신 가마파워 시스템스의 알탄 노베르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전시회 주관사 대표로 참석해 주신 서울 유세인커네셔널 박보모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2017 국제전기전력 전시회 개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vel장 전시회 개방식화 대표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요원은 테이프 코팅을 위한 가위와 장갑을 부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코팅에 와서 고장 코팅이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부터 다 테이프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dar의 가위와 장갑을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전기 전시회 드러블 부사장이 비용하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